여러분 놀랍게도 홍민승 원단장의 동생입니다. 레전드. 네. 제자리 두 친구요? 동생. 놀랐어요. 형인 줄 알았는데 동생이대로 막내 인사받겠습니다. 동생. 나 무조건 형인 줄 알았죠? 집중적으로 팬이죠. 팬이죠.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있다면? 그.. 안녕하세요. 선희 형 백프로 칠빈. 큰일 났어 갑자기. 제자리 두 친구. 제자리 두 친구. 안녕하세요. 같이 가요. 같이 가요. 아니 사진 찍어도 돼요? 아니 이거 찍지 마는데요. 이러면 진짜 안 돼. 앉아있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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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있게. 여기 여기 찍고. 오늘 시구 지도가 스포츠이신 거예요? 아 어차피 저 하는데 혼자가 좀 그래가지고 애들 자치. 저 에이핑크 팬이래요. 선희 형 드래곤 님은 아니세요? 저 팬이죠. 그걸 왜 한 번씩 안 하세요? 저희가 맨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잡으러 왔어요. 아 잡으러 왔어요. 16번 정도. 네가 알려줘. 네? 네가 알려줘. 제가 관절하러 왔어요. 몇 세세요? 30세. 우와. 저는 29세니까 편하게 하세요. 29세 맞아요. 왜요? 더 어려 보이나요? 아니요. 아니요. 저랑은. 아니요. 한 번씩 봐주세요. 잠시만요. 저 코치 못 받겠어요. 아니요. 오랜만에 오네. 제가 연습을 좀 해왔거든요. 연습했어요? 네. 네. 다 연습해왔어요. 1주 정도 타자였어요. 제가 오늘 진짜 잘 연습했다고 괜히 했다고. 일단 해보세요. 잠깐 해볼게요. 잠깐 해볼게요. 제가 해볼게요. dragonman 한번 해보세요. 일단 사인, 사인 보고. 사인. 자기가! 오오오... nego! 노피자도 안타! 정국이 안타! 빨리가면 안 돼. 근데 끝났는데? 너무 잘하셔서. 다들 오우 소리 들으셨어요? Руки Hasdang Ai challenge 왜 알 sao? 점진이 좀 부수해가지고 천천히 팔 좀 빼고 아 이경호석 근데 대니산 욕심이 어제 포수가 이렇게 찾을 때는 오고 싶잖아 그게 몇 개 모아다니 생각해 아 네 6. 이종우 선수 아직 이종우 선수요? 아니요 저 이현규 선수 지효 선수는 안돼요? 지효 형이랑 이 USS ㅋㅋㅋㅋㅎㅎㅋㅋㅋㅋㅋㅋ 앗~! 오~! 자 근데 저한테 싸인 주시는 거예요? 던지라고. 싸인이요? 드릴게요, 네, 드릴게요. 그럼 실전처럼 해볼게요. 네. 괜찮아요? 쉬고 1호 대도발 아니야? 쉬고 1호 대도발? 근데 왜 들을래? 시원하게 말하려고. 제가 일부러 헬스카드에 맞아서 맞아놓고 있잖아. 마사지야, 마사지. 이제 끌려주세요. 나 가서 편할 때는 입도록 하시고 이제 동질하고 하면 이제 하고 이렇게 천천히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진짜 저의 인생 첫 시구를 SSG 랜더스와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요. 너무 긴장되지만 그래도 제가 우리 저희의 SSG 랜더스 중에 승리 요정이 될 수 있게 오늘도 제가 봤을 땐 어제의 기세 이어서 이길 것 같습니다.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주옥 같았고요. 처음에 저한테 32살 같다고 하셔서 살짝 기분 상해서 집에 돌아갈 뻔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오늘 진심으로 잘 알려주셔서 오늘 눈을 끼치지 않게 제가 오늘 진짜 잘 던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많은 분들의 성원의 힘이 제가 오늘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SSG 랜더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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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잠깐 할 얘기 있는데 시구 알려줬던 에이핑크 CD나 뭐 그런 거 없어요? 선물 같은 거? 있어요. 에이핑크 앨범 어떤 것들이 저는 몰라요. 세 분? 네. 바쁘 네. 콘서트 찍기까지는 안 받을게요. 콘서트가 며칠 전에 아쉽다. 며칠 전이면 저 시즌이잖아요. 저는 겨울 때 말고는 좀 바빠서 아 겨울 때 하면 초대해 드릴게요. 아 그래요? 네. 빨리 그 영상에 봐주세요. 겨울 때 하면 콘서트 초대해 드리겠습니다. 오 진짜요? 진짜요? 어기면 에이핑크 어기면 에이핑크 어기면 에이핑크 여기까지 하시죠? 네 여기까지 시디랑 뭐 없이 시디랑 영상까지 아 그래요? 오케이. 감사합니다. 혜연아 혹시 사인도 해주세요? 아 사인도 했습니다. 아 그래요? 감사합니다. 화이팅! 에이핑크 네. 오늘 저녁은 에이핑크 15절 3절 2절 2절 3절 3절 여러분 안녕하세요 웬스턴 에이핑크 안녕하세요 우리 이 기절 그저 오늘 5절 에이핑크 에이핑크 그래도 1 지금 거의 엄두 올라갔으니까 굉장히 지금 처음 0원 봤죠? 옥테인 넉채이라서 마운드 올라갈 때 보다 긴장됐대요 아 잘 모르겠는데 옥테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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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잠깐만 옥테인 진짜 원래 하고 싶으신 대로 생각나는 안 들어 제가 한 번 넣어서 올려주세요. 그럼 제가 바로 체크하고 있습니다. 일단 여기서 한번 가볍게 되게 오르네요. 저를 안으로? 좀 죄송합니다. 그럼 정말 그냥 한 번 네, 그냥 진짜 하고 싶으신 대로 와, 미치겠다. 어떤 공을 던지게 하세요? 직구로 한 번. 직구로. 직구로. 이렇게 잡으세요. 이렇게, 이렇게 써요. 이렇게 한 번. 직구 한 번 가겠습니다. 이게 좀 멋있게 하려면 이렇게 좀 이렇게 잡고 가서 팀을 한 번에 여기에서 붙이잖아요. 이렇게 딱 해서 이렇게 딱 해서 다리를 높게 치잖아요. 자세히 크게 두게 하셔야돼. 자세히 크게 두게 해서 막 던지고 모자만 걸게요. 한번 보여주세요. 자세히 최대한 크게 그래야 끝내기 неёので 다 봤어요. 너무 재밌어가지고 승복이 너무 돼서 아세요? 혜정이한테 고백 꾸는 게 그거 없분도 없어 그 러시아 가자고 내가 너 좋아했다고 최혜정이 던져가지고 목이 없는 거 같아 이렇게 이렇게 같이 가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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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정도 충분해요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하십니까? 진짜 지금처럼 하십니까?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솔직히 대단한 것도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정도 끝까지죠? 이게 돈돌리기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거 해주셔야 돼요 딱 끈치고 나서 이렇게 하고 딱 이렇게 이렇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잘 한번 저녁 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건우입니다 먼저 이렇게 중요한 3연전에 마지막 날 랜더스 필드에 초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좋은 흐름을 이어서 SSG 랜더스가 승리할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초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잘 가르쳐 주셨고요 직구를 배웠는데 오늘 강속구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SG 랜더스 화이팅 저 혹시 사인 하나만 해보셨어요? 아 그럼요 선생님 저 방금 직구 이제 좀 해보았어요 진짜 기가 막히게 해보셨어요 알지? 됐어요? 네 됐어요 아 아 네 카드 한번 또 보세요 네 아 또 불러주실 거예요 저는 피공주인데 이게 아까 편지심 보이시거든요 아 정말요?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다 들어가 봅시다 난 사인 좀 하고 여기가 될 거예요 저 집에 부모님 부모님 재밌게 보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로맨스 데이크 차인들과 네 너무 떨려요 솔직히 했어요 정말 잘 알려주셨는데 제가 그렇게 똑같이 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열심히 해오던 것 같아요 진짜 멋있게 보일 수 있도록 3연승을 진짜 처음에 멋있는데 여러분들 그런 분이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봐봐 오늘 경기장 방송을 주신 양팁 진심으로 재밌는 경기 보고 가실 수 있도록 랩더스 하나 더 화이팅하고 가겠습니다 랩더스! 네! 네!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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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! 어? 이 Nembic님께서 너무나 멋지시고 내 경기장에 대해 다시 한번 환타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아!! 아!! 자 기분 좋으신 걸 함께 경기 시작이 되겠습니다 이 해라 뭐야 미유 그래서 경기할 때 타세를 낳을 때 미스터 츄 좀 한 6년 썼었어요. 와 너무 미스터 츄. 와 실물 영조 너무 신기해요. 그래서 오늘 기대하세요. 너무 화이팅 미스터 츄. 네. 생일과 함께 하세요.